자 두 번째 얘기를 오늘 시작해야 되겠다 드디어 프로젝트만 드디어 주문 받을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박수 리포트를 해야 되겠어 제가 소장님과 함께 달려온 그동안의 과정은 한 1년 반 되죠 1년 반 정도 되죠 제가 맨 처음에 언제 얘기했죠 이게 작년 초요 작년 초에 만년필 한번 어떻게 해볼까 제가 만년필 문의 하나로 살다가 작년 초부터 만년필 인문기를 시작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가 동아시아 국가들 일본 중국 대만 심지어는 베트남에도 다 자국 만년필 브랜드가 있어 있는데 왜 우린 없지 이게 속상하게 속상하죠 손꼽히는 문화 강국인데 어느 순간 우리 취향이 제대로 반영되면 만년필을 만들어야 되겠다 작년 여름이죠 작년 5월 13일 5월 13일 어디서 내가 그 말을 했어요? 광화문이요 광화문 광화문 오후 7시 오후 7시 나는 기억 안 나 오후 7시 작년 여름캐라는 것만 기억이 나 제가 뭐라고 그랬는데요 소장님 유럽 한번 다녀오셔야겠다고 그 말을 먼저 하셨다고 뜬금없이 자몽주스를 드시면서 자몽주스 어떤 건물 뒤편에서 나도 끌려가는 줄 알았는데 주차장 쪽으로 가는데 소장님 잠깐 와보시죠 주차장 뒤로 가갖고 그때 그 생각을 했거든요 왜 없지? 작년 여름에 내가 이제 혼자는 못 만들 것 같고 소장님과 함께 기행하면 될 것 같다고 난 처음에 사실은 어렵지 않을 줄 알았어요 만년필 어려워요 나는 만년필 어려워요 석다라고 될 줄 알았어 나 진짜 나 이렇게 오래 걸릴 줄 알았어 만년필 어려워요 이제 본바한 도전이에요 이거는 처음에 발상은 세계적인 만년필 브랜드에 딱 접촉을 하자 네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만년필이 이랄이랄하다 하고 디자인하고 기획을 딱 요청을 하면 그리고 수량만 딱 개런티하면은 걔네들이 쫙 만들어줄 줄 알았어 나는 그렇죠 그래도 저는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실망을 하실까봐 그냥 언젠간 알게 되시겠지 오로라에 그때 빠졌을 때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오로라 오로라에 먼저 딱 제안을 했는데 이것들이 관심이 없네 잘 팔리는데요 뭐 그러니까 그러면 관심이 없다고 대답이라도 빨리 하든지 거기서 대답하는데 몇 개월 대답도 몇 달 걸려 그러니까 만년필을 만들고 있다고 하면 다 접촉해봤어요 다 찾아가지고 그중에 일본 업체 한 곳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기획을 일본과 처음 시작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과거 동구권 국가의 만년필 업체 사람들 이거 모를 거야 아마 이런 만년필이 있다는 거 그거 찾아가지고 내가 소장님 여기서 만년필을 만드는데 저보고 좋죠 막 그러시더라고요 이상하게 생긴 거 있어 이상하게 생긴 거 있어요 이거 어때요 이거 피감이 너무 좋은데요 피감이 좋아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동구권 국가 구동구권 내가 어느 나라인지 말하고 싶지 않아 조금만 나라야 거기까지 찾아가서 만년필 업체 하나를 발굴했는데 내가 소장님한테 이 촉 괜찮은데요 촉은요 직접 만드는 만년필 회사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기서 내가 아이디를 얻은 거야 그때 소장님이 그렇게 말해가지고 어 그래? 촉이나 부품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되겠다 생각이 뽕 난 거예요 어 그래? 큰 회사들 다 촉은 OEM이야? 오케이 OEM 업체들을 직접 접촉하자 그중에서도 부품의 완성도 세계 최고 수준인 독일 업체 쪽으로 가자 그렇죠 얘들도 관심이 없어 야 니네 몇 개 할 건데 야 가라 그런데 산 넘고 물건로 여차도 여차 우여곡절 끝에 그중에 메이저 업체 하나를 제가 드디어 뚫었습니다 아 그거 어려운 거예요 오늘 처음으로 밝힙니다 구동구권 만년필 업체 어머 이 촉 괜찮다 거기 공급해주는 회사 거기 공급해주는 회사 거기뿐만 아니라 두십 군데 거기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꼭 해야 되겠다 거기거든요 독일의 슈미트 처음으로 밝힙니다 OEM 회사 중에 굉장히 큰 회사들 그러니까 생각보다 동호인들 잘 모르는데 굉장히 큰 회사예요 제가 슈미트 그래가지고 총기나 만들어주고 그런 회사인 줄 알았어 아니에요 엄청 커 엄청 커요 그래서 여기랑 어떻게 어떻게 연결이 됐어 그래서 이 기획을 쫙 보내게 되는데 자 그러면 기획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얘기를 또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것도 또 소장님 말에서 시작된 거예요 소장님이 어느 날 세계 최초의 한영판은 말이죠 파카가 스페인 남파산에서 건져올린 은으로 만들었어요 소장님 얘기를 딱 듣고 제가 1976년 신한 앞바다에서 그때 저도 어릴 때인데 기억나거든요 그 뉴스 되게 또렷하게 기억나요 저도 기억나요 난리 났었어요 엄청난 뉴스였거든요 엄청난 뉴스였어요 보물선 보물선 우리나라 최초의 보물선 인양됐다고 모든 언론이 다 도배가 됐어요 한동안 뉴스 굉장히 컸어요 그게 딱 생각난 거야 1976년 신한 증도 앞바다에서 어부 그물에 도자기가 걸려서 올라왔는데 전문가들이 보니까 이거 보물이다 잠수부가 동원돼가지고 인양을 했는데 14세기 원나라에서 일본으로 가던 무역선이야 근데 거기에 도자기가 2만 점 넘게 실려있고 동전이 28톤이고 유물이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예요 그때 지금 국립중앙 박물관에 다 소장돼 있는데 그중에 제가 고려청자가 7점 있다는 게 아니라 딱 기억이 났어 그때 고려청자 있었어 왜냐면 당시에도 고려청자는 세계적인 수준이었죠 귀한 물건이었어요 중국 도자기가 일본으로 넘어가는데 중국이 수입했던 고려청자를 일본 상인들이 구해서 가져가는 거였어 7점을 그래서 제가 그게 기억이 나가지고 7점을 찾아가지고 그중에 하나가 딱 흐려졌어 제일 예쁜 거 청자 항문이 베개 이거다 맞아요 보자마자 이게 그러니까 청자로 만든 베개야 말하자면 근데 그 문양과 곡선을 보자마자 이거는 만년필의 그림이다 그립으로 딱 생각하셨죠 그걸 보자마자 그래서 그날 소장님한테 문자를 보냈어 소장님 만년필의 모티브를 찾았습니다 소장님이 대박 좋았어요 끝장 저도 딱 느낌이 왔어요 그러면서 소장님은 그 베개의 곡선에서 초계 라인이 여기 나왔다 그렇죠 초계 라인이 모티브가 그때 결정됐어요 그날 둘이 흥분해가지고 끝났어 모티브 끝났죠 끝났다 끝났어 한참 끝났다 끝났다 하고 나서 만년필을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사람들을 찾았어요 나도 문양이었기 때문에 문양한테만 보이는 게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디자이너도 필기구 디자이너가 아니라 산업제품 만드는 디자이너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소재 항상 썼던 소재 말고 소재를 찾기 위해서 소재공학 박사 이 사람들은 만년필 안 쓰는 사람들이야 볼펜 한 개 두 개 갖고 계시더라고요 만년필 몰라 그 양마들 모아가지고 청자 베개에서 모티브를 딴 만년필을 만들려고 한다 그동안 내가 인상적이었던 빈티지 포함해서 한 천 개 써본 만년필 쫙 가져와가지고 나는 이 만년필의 이 부분이 이래서 마음에 든다 연구 많이 했어요 얘는 이 파트 쟤는 저 파트 그립은 이런 모양이었으면 좋겠고 이 그립을 처음에는 도자기로 하려고 했는데 떨어지면 깨지고 그리고 금속의 소재도 안 달아본 게 없잖아요 금속도 엄청 많이 테스트해봤어 엄청 많이 테스트했죠 이것도 테스트해보고 소장님이 이거는 산화됩니다 안됩니다 그 강제 산화도 시켜보고 실험식에 많이 들었다 놨어 얘네들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디자인을 뽑았어요 더 이상 더하고 뺄 게 없다 더 이상 더하고 뺄 게 없죠 제가 이제 추구를 한 것은 최첨단의 소재에 더하고 뺄 게 없는 간결함 간결함 그리고 청자 문양의 강렬함 강렬함과 정교함 정교함 딱 보자마자 입이 쫙 벌어지는 진짜 제가 봤어요 봤는데 진짜 그 외관은 최근 한 20년 동안 새로 나온 팬들을 제가 계속 모니터링 하거든요 이만큼 혁신적이 없습니다 멋있어요 이 만연필은 보면 멋있어 멋있어요 드디어 디자인을 뽑았어요 이거다 그래서 슈미트한테 쫙 보냈어 슈미트의 시니어 엔지니어들 세 명 딱 모여가지고 화상회의 딱 하는데 슈미트가 우리는 못 만든다 저 그럴 줄 알았어요 이런 수랑하고 귀요므로 슈미트가 해주질 않아요 우리는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몽불랑이면 만들어줬겠지 한 300만원 뭐 이렇게 될걸요 그렇지 근데 시발 못 만든다고 하는 거야 몇 달을 해가지고 드디어 디자인을 완성해가지고 시작 보냈는데 시니어 엔지니어들 세 명 앉아가지고 화상회의 자기들끼리 아우쭈쭈쭈쭈 하다니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저는 예상하고 있었어 해줄 리가 없지 청자의 모티브를 딴 그 그림이 핵심인데 그거 빼고 어떻게 그러니까 게다가 그게 왜 중요하냐면 만년필 전체의 무게의 중심이 앞에 있어야 된다고 소장님이 저중심 소장님이 한글은 앞쪽에 중심이 있어야 된다 이 그림이 금속이고 거기에 무게중심이 딱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만들어야 돼요 금속으로 그러니까 한글이 직선으로 이루어진 글자잖아요 동그라미 하나 빼고 직선인데 직선 그리기에는 중심이 뒤에 있으면 안 돼요 손 잡히는 거기에 오 금방 있어야지 직선을 쓰기에 편하단 말이에요 이거를 안 만들어주면 만년필이 없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죠 슈미트는 자기 펜에다가 펜촉 기본 디자인 있는 거 얼마나 벗어나겠냐 니들이 천 개 만든다는데 만년필 만들어 본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정도 생각해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립 섹션 총자 상관 베개 모양에다가 저중심에다가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야 이런 애들이 그래서 이 정밀한 그립을 만들어줄 업체를 다시 찾아 해미기 시작하였습니다 방황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오히려 이걸 국내에서 찾아냈어 방산 쪽 하던 해서 이거 보여주고 분당국가가 또 이런 이거 만들어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깎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업체를 하나 찾아가지고 만연필을 안 하던데 당연하지 만연필을 하던데는 안 해요 만연필하고 다 상관없는 사람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버전이 많이 나왔어요 여러 가지 금속으로 한 2, 30개 되더라고요 드디어 이거다 싶은 그립이 나왔고 고생 많이 했어 진짜 이거 이거 하다가 엎었다가 저런 소절을 해서 엎었다가 디자인 소재 색상 무게 두께 후처리 이게 생각보다 할게 너무 많아 많죠 나 이렇게 많은 줄 알았으면 시작 안 했어 아무것도 모르는 단계에서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은 이거 하지마 우리나 만연필 회사 이렇게 공 안 들여요 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이런 만연필 안 나온 줄 알았어요 정상적인 사람 못해요 근데 내가 이 만연필 그 촉을 소장님이 터치한 걸 내가 써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워킹 시제품이 드디어 나왔어요 외관의 디자인은 정말 몇십 년 만에 하나 나올 만큼 예뻐요 슈미트에서 촉이라든가 컨버터라든가 주요 부분은 수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하고 조립을 쫙쫙쫙쫙쫙 한 거야 그래서 잉크를 찍어서 써봤어 어 나와 나와 그래서 전체적인 밸런스 무게 밸런스하고 무게 이런 건 아주 절묘하게 좋아요 남은 건 뭐냐면 전체적인